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토기님의 처음으로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바로 헤일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유튜브 헤일리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헤일리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소봉님의 이 토요 라이브 겟레디비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세팅을 보는데 정말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세팅이라서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헤일리님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되셨죠? 저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택시 타고 왔는데 어쨌든 택시 타고 왔는데 아, 택시 타고 오셨구나. 네, 택시 타고 왔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콜라보 촬영했을 때 얘기 나왔었잖아요. 다음에 또 영상을 찍자 하면서 맞아요. 카톡 하다가 이제 어, 소봉님 겟레디 이제 가보고 싶어요 해서 오늘 신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무슨 메이크업 해주실 거예요? 어, 오늘은 제가 정샘모의 원장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었어가지고 거기서 원장님이 해주셨던 메이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에 영감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셨던 쿠션도 오늘 가져와 봤고 어, 노 파운데이션 오늘 하자마요. 어, 아니야. 근데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노 파운데이션 하자마요. 내가 노 파운데이션 했어요? 네. 저번에는 파운데이션 썼으니까 오늘 노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걸로.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걸로.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이거를 써보고 되게 좋았어가지고 오늘 꼭 여기서 얘기해야겠다 해서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급변경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노 파운데이션으로 협의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노 파운데이션인데 뽀송뽀송한데 립에 포인트가 들어간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늘 그래서 조금 차분한 살구색으로 한번 해볼까? 어, 심지어 난 뽀송하기로 했는데 막 글로우 이런 거 가져왔어. 글로우 스틱. 저랑 채팅하신 거 맞아요? 저랑 카톡 하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선크림 바를 거예요. 저는 글로우 베이스 가져갔어요. 약간 핑크빛 조금 있는 거? 저는 그냥 백색? 어, 발라봅시다. 아니, 초점이... 다운 데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왜요? 너무 답답해? 그냥 부담스러운 거 같아. 음, 안 돼, 안 돼. 촉촉하게 됐어요. 응. 헤일리님도 엄청 촉촉해 보여요. 네, 글로우한 베이스에 관한 게 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쿠션이요. 저도요. 쿠션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약간 살결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양을 덜어서 하면 되게 고르게 펴바른 상태에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랑 좀 다르네요. 저는 얼굴 위에서 고르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약간 조금 화사한 느낌? 그러니까요. 좀 밝은 색이어가지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어두웠었거든요. 뭐 정샘물 여기로 따지면 미디움 T 한 26호? 오. 7호? 막 이 정도 썼는데 한 번 보고서 놔도 되게 하얘진 거예요. 집에서 많이 주워던가. 빛빛도 다르고 네. 그래서 23호 써도 막 지금 그렇게 엄청 밝아 보이는 편도 아니어서 네. 23호? 4호?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요즘에는 잘 맞기 시작했어요. 피부톤이요? 그 처음에는 잘 못 섞였어요. 네. 아예 못 섞였어요. 색깔이 많이 없어서. 하긴 저도 원래 막 태닝도 좋아하고 서핑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태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하고 하면서 안 다니기 시작해서 많이 저도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하셨어요? 네. 좀 빠르네요. 저도 빨리 해볼게요. 아니요. 그렇게 가. 다음 제품은 뭔가요? 아인 섀도우를 벌써요? 뭐가 더 있어야 되나요? 아 뷰더? 파우더 쉐딩 이런 거 안 하고요? 원래 잘 안 하세요? 네. 아. 저는 그럼 잠깐 좀 파우더. 파우더. 저도 그럼 조금만 써도 되나요? 어 그럼요. 쓰는 김에. 네. 저는 눈썹에만 조금 하는 편이라서. 네. 저도 막 많이는 안 하고 눈 밑 주름에다가 꼭 해야 해가지고. As in your favorite product, you are to go to. Go to? What's your go to? My go to product is lip tint? Lip tint? My go to product is cushion foundation. 그렇게 바뀌었어요? Yeah. 아. Academic light changed my life. 왜 근데 원래 진짜 파운데이션 잘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파운데이션 써도 여기 안에만 어차피 바르니까 파운데이션 쓰러 컨셀 할 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바를 때 그냥 항상 컨셀러 바르는 부위를 바르면서 근데 쿠션을 쓰니까 밀착력이 좋아지고 좀 더 오래가는 것 같아서 입자가 더 고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 쓰다가 써보고 그거 너무 좋다고 해서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요. 하긴 저도 예전에 컨셀러만 그냥 국소부에 바르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컨셀러는 좀 두껍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쿠션은 그렇지 않으니까. 맞아요. 완벽한 커버는 안 되지만 그냥 색깔을 좀 얹고 하는 얇게 얹고 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네. 좋습니다. 파우더를 다 했고요. 이제 저는 아이섀도우를 이 쉐딩을 써서. 저는 뷰러 할게요. 네네네. 해주세요. 그럼 나도 뷰러 할게요. 하셔도 되는데. 같으면 좋잖아요. 저 이거 라이터 좀 쓸게요. 아, 네. 헤일리님이랑 저랑 뷰러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헤일리님은 바로 달궈서, 라이터로 달궈서 하잖아요. 저는 안 달군 상태에서 하고 나중에 나무 꽃댕이로 불고데기를 한 번 더 해요. 불고데 진짜 중요하죠. 불고데해요? 불고데 원래 안 했었잖아요. 나무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아케줄이 다니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손무섭에 엄청난 차이를 줘서. 맞아요.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일리님은 영어 공부 필요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유창한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영어 공부에 관한 전자책. 그래서 제가 요즘 클래스 워너원에 글로벌 유튜브 덱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판매가 될 뷰티 유튜브를 영어로 하기 위한 전자책. 저 그거 궁금해요. 좀 정해져 있잖아요. 단어들, 영어들이.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하는 영어 공부는 조금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생각도 그래요. 어느 정도 조금 외우기만 해도 좀 그럴 듯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편집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만 외우면은 영어 유튜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다 담을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스스로 또 해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 전자책 나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익혀서 한번 실습해보게. 실습생으로. 네.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학적이네요. 과학 검증으로. 헤일리님 클래스 101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촬영할 거잖아요. 아, 맞아. 오늘 소모님이랑 촬영을 할 거랍니다. 게스트로 나와주실 거예요. 네. 저도 클래스 101에 처음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지금 하실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해주실만한 게. 지금 이 세팅은 정말 소모님만이 해주실 수 있네요. 두 분 MBTI 궁금해요. 저는 INFJ입니다. 저는 ISTJ인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어때요? INFJ와 ISTJ의 궁합. 어떤 것 같아요? F랑 S의 차이가 뭐죠? N이랑 S죠. N이랑 S짜리 잘 몰라서. N은 이상주의자. 그래서 헤일리님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정도. 이게 S와 N의 차이예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그럼 T는? T는 감정적,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감성적, 이성적. 감정적은 좀 나쁜 말인가? 아니요. 감성적, 이성적. 그런 차이라고 저는 혼자 정리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헤일리님이 손 다쳤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 발라라, 병원 가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스타일. 근데 이제 제가 손 다쳤을 때 헤일리님은 괜찮냐, 아팠겠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제 생각에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약을 사줘라 이렇게. 약을 사줘라. 손실적이고 방법을 제시하는 해결사 느낌이네요, 그죠? 아, 그쵸, 그쵸. 그게 제 최고의 호의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으면 대충 말하죠. 아팠겠다, 이건 약간 저한테 대충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쵸? 네,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T는 아니어가지고 또 F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반반이에요? 네,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극 T도 있고 극 F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헤일리님은 T 없어요? 저요? 네. 저도 있는 것 같은데? 막 한 가지만 굳이 침치진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맞아. 이거 효진님이랑 에뛰드하우스. 아, 맞아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오늘 그거 써볼까요? 이거 쉐딩인데 헤일리님이 쉐도우로 쓰신대요. 음영이랑 쉐딩 다 할 수 있는 파우더 제형. 저도 오늘 이걸로 그러면 해볼게요. 같이 밝은 거. 이게 더 제 피부톤에 맞아요? 목색다리랑 봐주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다들 1번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1번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듀얼을 좀 마주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회개 여성의 날이었어가지고. 어, 맞아 봤어요. 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진짜 제가 올해 만든 콘텐츠 중에 제일 뿌듯한 콘텐츠가 됐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도 섭외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나한테 보내달라.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삶에서 가장 크게 이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이다. 뭐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편집을 해서 올리겠다 했는데 거의 한 서른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뭔가 같이 참여하는 느낌의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서 소모님이 지금 하시는 이런 겟레디윙미 콘텐츠처럼 참여형 콘텐츠. 참여형 콘텐츠가 확실히 더 뿌듯하고 좀 뭔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북토크 하면서 내가 좋은 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전 이거 처음 써봐서 좀 떨리는데 이거 약간 저한테는 소바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거랑 이거 진한 거랑 인틱 로즈 섞어서 음영을 한 번 더 줄 거예요. 인틱 로즈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네요. 편하지 않네. 맨날 차가운 색깔 쉐딩 쓰다가 이거 쓰니까 되게 새롭다. 헤일리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저 진짜 열심히 열심히 살았어요? 정시 없이 살았어요. 바빴어요 많이? 네, 맞아요. 이번에 제가 체레바리에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네. 호스트세요? 네. 진짜 이거를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홍보를 안 했는데 네. 16명이 있거든요. 정원이. 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 찬 거예요. 이게 딱 느껴져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해서 책도 미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권을. 그것도 네 권이나요? 응.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독후감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참을 못해. 아, 우리는 못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금요일에 이제 하는 독서 모임인데 3시간 동안 진행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고 독서를 이제 혼자 집에서 읽고 하는 건 좋아하지만 이제 그런 모임을 나가보으로써 좀 더 오피셜해지는 거잖아요. 뭔가. 독서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득 안에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해요? 네. 오프라인으로 해요. 아, 떨려. 16명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떨리는. 얼마 동안 해요? 4번 만남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4개월. 4개월 동안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텀이 기니까 뭐 번개도 하고 이런 자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바쁘지 않을까? 책도 4개 다 읽고 준비, 호스트로서 준비도 하고. 어,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클래스 101에다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이 하려고 놨어요. 네. 진짜 바빴겠다. 두 분 다 북토크 리더래요. 너무 떨리면 여기 약간 백소주로 또 하나 빨고 가요. 갑자기 지금 막 아침부터 무슨 말을. 백소주로 또 하나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장난스럽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거 마시고 민트 또 마시고 가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할까요? 저는 아이섀도우를 다 했는데. 아, 다 했어요? 네. 소봉님 하시는 거 볼래요. 아, 그럴까요? 저는 섀도우를 호프코플이다 보니까 조금 섀도우를 쓰는 편이에요. 여기 그림자가 이미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림자. 그림자를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림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 그래요. 우리 오늘 오후에 데이트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일하고. 우리 밥은 언제 먹어요? 저는 여기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오, 좋아요. 괜찮아요? 먹고 오면 더 시간 걸리는데 괜찮아요? 그럼, 좋아요. 오늘 몇 시까지 들어가셔야 되는지 않아요? 그런 게 없다. 네, 그냥 저녁 먹기 전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 저녁 먹기 전에? 네. 저녁은 왜 저랑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하나 주실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운동을 가서 좀 일찍 해야 돼가지고. 네. 운동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운동을 일찍 한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9시. 너무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한 3시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운동 많이 해요? 저 주말에는 한 3시간 정도 해요. 2, 3시간 정도. 할리님 대단하다. 나도 운동 잘하고 싶다. 운동이 너무 싫어요. 저는 필라테스밖에 안 하거든요. 필라테스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정말 버티기 최악으로 잘 못하는데 버티기만 계속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차라리 웨이트가 나온 것 같아요. 웨이트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끝이 보이는데 필라테스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버티고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진짜 교통스럽더라고요. 1, 반에 반. 1, 반에 반에 반.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 3초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3초가 아니라 한 10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필라테스 원데이 한 번 듣고 복근 쓰는 힘을 배웠거든요. 내 안쪽 복근. 어, 맞아요. 여기까지 호흡하면서 끝까지 이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 번 배우고 혼자 복근 운동을 이제 웨이트를 하니까 훨씬 복근이 좀 생기는 거. 그리고 느껴지기도 더 잘 느껴지고 확실히 필라테스가 약간 속 근육까지 좀 잘 느끼게 하는 게 돌찬이 되는 거예요. 팔도 이렇게. 이 팔 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에서 어느 쪽 근육 쓸 건지. 어머니 제 팔 한 번 만져보실래요? 헉? 너무 어떻게 그러지? 제 거 한 번 만져보세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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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더워. 말랑말랑. 자,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거 결혼하고 살 많이 쪘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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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전에 못 보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하죠? 저 아이라인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저 그럼 골프 레슨도 등록했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래? 그래서 근데 그걸 끊어놓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 3주째 못 가고 있어요. 그냥 완전 제이 그 자체 아니냐고요. 저는 골프 처음이에요.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우, 진짜요? 체육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실내 운동장에서 다 이렇게 모서리에 각자 위치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맞은편에 있는 친구 공이 나한테 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골프 공이 무서우셨어요? 네. 조금 왔는데? 아니, 아프잖아요. 그거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아, 공을 되게 무서워하시는구나. 네. 피고 이런 거 할 때 완전. 네, 제가 잘 피해요.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볼까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축하하는 거 막 있었어요. 근데 뭔가 저 공이 나를 할 것 같다 했는데 진짜 맞은 거예요.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네. 저는 막상 안 맞는데 겁은 되게 맞는 사람처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무섭다요. 진짜 저도 공 무서워하는데. 너무 맛있겠다. 배 많이 고파요? 저요? 응. 많이 고파요. 저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아, 그래요? 많이 먹는데. 그럼 많이 시켜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밑밥을 좀 까먹었어. 많이 먹으려고. 급고맥. 코코넛 쉬림프? 안 먹어봤어요. 어, 그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요? 안 먹어봤어요. 코코넛 맛 많이 나요? 네. 코코넛 쉬림프니까. 다음에 꼭 먹어볼게요. 치킨 샐러드도 진짜 맛있는데. 아, 오빠 왜 이렇게 메뉴 잘 알아요? 저 많이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못 가봤는데. 근데 진짜 엄청, 강제 엄청 오래되긴 했어요. 나도 투움바밖에 몰라. 투움바, 투움바는 안 좋아해요? 어, 투움바 맛있죠. 그럼 클래식이죠, 자신만. 클래식이 자극적으로. 군침이 싹 돋는데. 쬐끔 그렸습니다. 네, 점막이 채워졌어요. 음, 음, 선명해졌다. 마스카라 하실 거예요? 네.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 다음에도 또 올래요. 아, 좋아요. 저는 헤일리님 오셨죠. 다음에 또 다른 메이크업 해요. 응.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눈썹. 눈썹 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어제 눈썹 카라 먼저 하고 이렇게 펜슬로 그려봤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음, 눈썹 카라를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무지지 않아요? 어, 안 그렇더라고요. 이 눈썹 펜슬이 엄청 얇은 거여가지고 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에보니에서. 어, 에보니로? 아티스트. 아티스트의 툴. 그렇죠. 이 카메라로 보면 여기 빈 게 보이더라고요, 잘. 맞아, 이게 약간 빛을 좀 받으면 맞아. 진짜 잘 보여요. 맞아요, 저 에보니사야. 제일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우리 방금 프로 방송꾼 같지 않았어요? 네. 제가 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뿌듯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어.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볼까요? 블러셔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어, 그게 뭐예요? 이거 엠코스메릭이라고 미셸 팡 아시나요? 네. 그분이 만드신 브랜드에서 나온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좀 됐어요. 제가 이거 풀서치 영상도 찍었었는데 그 중에서 로즈밀크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스포이드로 되어 있네요?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요. 얇은 편이에요, 좀. 얇을 것 같은데. 엄청 얇고. 네. 진짜. 와, 진짜 투명하다. 완전 투명하게 기억을 했을 때요.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렇죠, 패키지 완전 신기하죠? 그러니까. 스포이드로 되어 있네요. 저도 이런 패키징은 처음 봐가지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매니큐어 같아요. 그렇죠. 저는 헤일리님이랑 정반대로 파우더 타입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밝은 파우더 같다. 음, 맞아. 그래서 이걸로 먼저 파우더 처리하고 베이스. 그다음에 이걸로 색깔 내려고 해왔어요. 계란 기법인데요. 이게 계란 흰자고 계란 노른자로 이렇게. 음.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요.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 블러셔 처음 써보는데 엄청 뽀송뽀송하네요. 다음에 이 조금 진한색 토스트 색깔 바를게요. 네. 제가 최근에 계속 핑크색 메이크업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한번 토스트 색깔들 해보려고요. 음. 됐다. 이제 립 할까요? 네. 어, 저는 파이라이터가 있어요. 저도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신상인데 정샘물 물 스틱이라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샤넬 그 하이라이팅 방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음. 어,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제가 물 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스틱으로 했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파우더. 네, 파우더로 할게요. 어, 오랜만에 이런 거 쓰니까. 재밌어요? 네. 뭐 해요? 어. 다른 세상에 갔다 왔어요. 아,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네, 저는 건성에 가까운 피부예요. 그래서 파우더 하이라이터는 사실 가끔 쓰긴 하는데 좀 건조한 피부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해서 차라리 쓸 때는 이런 스틱 하이라이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파우더를 더 좋아해요. 근데 크림이랑 스틱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립인가요? 네. 헤일리님 립을 제가 보니까 한 바가지가 좋았어요. 립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근데 헤일리님 하면은 다 해외 제품만 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노. 한국 오면서 한국에서 좋은 제품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죠. 진짜 K-뷰티예요. 너무 많아서 행복해요. 색상도 오히려 쉐이드도 더 다양한. 맞아요. 제형도 진짜 다양하고 맞아. 이거는 틴트 글로스인데 이런 색깔이 음 오 쿨 그러니까 쿨톤이다. 쿨 쿨 핑크 약간 바이올렛 핑크 오 예쁘다. 잘 샀다. 블러셔 색이랑도 잘 어울려요. 이런 글로우 립 바르는 팁 같은 거 있어요? 솜털 있는 어플리케이터보다 이걸 약간 덜어가지고 이런 브러쉬를 있잖아요. 오 네. 스파츌라처럼 이렇게 해야 입술 재량을 매끈과 광택감도 살릴 수 있다고 하자라고 이런대요. 오 근데 그렇겠다. 그래서 브러쉬 끝을 그렇게 스파츌라처럼 만들어두신 거예요? 약간 그런. 너무 편하다.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헤일리님 거 납작해요. 정샘물 왕장님. 정샘물 왕장님 브러쉬인데. 모든 브러쉬가 다 그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건 립브러쉬라서 그런가? 아니요. 이건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아이섀도우 브러쉬구나.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스 바를 때는 이렇게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야 입술 주름도 메꾸면서 광택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뻐요. 예뻐요. 입술 주름 진짜 잘 메꿔졌어요.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의 일이 뭐. 제가 그러면 누디라떼 발라볼게요. 네. 저도 이거 팁에 되게 많이 묻어져서 나와서 손등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아이섀도우 브러쉬에다가 바를게요. 입술이 좀 건조한데. 너무 부담스럽나요? 나 괜찮아요. 너무 빠져요. 그리스도가 될게요. 이게 진짜 색깔이 페리페라가 원래 색소가 되게 진한데 이건 자연스러워가지고 블러리 빠기에도 좋고 베이스로 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색깔. 색깔 잘 뽑았다. 그쵸? 자연스러워. 이 제형은 좋은데 컬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좀 아쉬웠는데 누디한 컬러 딱 뽑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예뻐요. 이 색깔 지금 입술에 발랐어요. 붉은기가 많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누디라떼 당장 사야겠다. 오늘 사기 거 많아요. 안쪽에 안 조금 바를게요. 이렇게 진한 색이니까 진짜 갈색이죠. 지금 이 테이블 색이에요. 맞아 맞아. 이 정도 진한 색이네요. 아 이게 아 이게 잉크 퓨전이라서 이 누디라떼 위에다가 안 올라가네요. 아 이게 안 섞여요? 네 이게 엄청 약간 드라이 오일 같은 제형이거든요. 거의 다 지워지고 조금 남았어요. 바르긴 발랐어요. 왁스 위에 오일 뿌린 느낌으로 지금. 미끌미끌한 제형인가요? 네 이거 한번 발라보실래요? 손끝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죠? 약간 드라이 오일 같죠? 그러네요. 아유 안 섞일만 하네. 좋다. 근데 이거 담독으로 바르면 또 투명하게 너무 예뻐요. 아까 헤일리님 블러셔처럼 되게 투명하게 되는.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형이고 이거 진짜 특이한 제형이다. 그죠? 이거 같은 제형은 못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거의 독점 제형이에요. 샤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죠? 됐나요? 네 완성이에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됐어요 오늘.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헤일리님이랑 같이 메이크업도 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너무 이야기 주제가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 오시고 싶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 메이크업은 사실 좋아하는 제품으로 쓰는 메이크업이어서 내추럴 데일리 메이크업이 플러스 어제 새로 산 신상을 얹은 메이크업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차분하고 매트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 번 해봤고요. 원래 제가 글리터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데 오늘 헤일리님 무드에 맞춰서 저도 이렇게 무펄에다가 차분한 색감에다가 이렇게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완전 화려한 풀메이크업 풀메이크업 해봐도 괜찮겠다. 계속 내추럴만 했으니까 그니까 오늘 헤일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 채널도 많이 놀러가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헤일리님 채널에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보면서 리스닝하고 있어요. 소봉이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거를 많이 많이 알려야 돼요. I do. Yes, we do.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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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